내년부터는 난임부부가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광역시도와 난임지원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난임부부는 난임시술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지원이 달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추가로 7개의 시도로 확대하고 4월에는 강원도까지 폐지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보급여 지원도 확대되면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별 없이 20회에 인공수정 5회까지 더하면 전체 25회까지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